저 새끼가 그거를 칭찬할 리가 없는데 그 어딨나요 여러분들? 약간 클립 같은 거 있나요? 예? 다시 보기 끊지 말라고요? 왜? 아 클립 있다구요? 아니 이거 왜 다시 보기 끊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아 알았다 코트 시밸놈 때문에 유튜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존나 손들었던 게 풀영상 벌써 올렸던데? 와 난 풀영상 벌써 올린 거 보고 나 진짜 씹소름이 돌아가지고 야 그것 때문에 다시 보기 끊지 말라고 하는 거네 바로 시밸놈 작업 들어가니까 족고형도 올렸다고요? 야 자영아 시밸놈 이거 전쟁이다 많이 잘잤냐고 아 잘잤어요 잘잤어요 여러분들 어 잘잤어요 야 자영아 잠자지 마라 비글자빵할때 시밸놈 자면 절대 안된다 진짜로 와 이걸 바로 올려버렸네 저 클립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와 클립 좋나바는데 어 편집이야 이 시간 해야돼 왜냐면은 이것도 전쟁이야 편집도 그것도 있어 여러분들 약간 그 뭐냐 편집을 했는데 아 지금 마우스 어디갔어 편집을 했는데 각자 똑같은 편집을 했는데 똑같은 영상을 가지고 조회수가 안 나온다 아 그런 편집자들끼리도 약간 기분이 ㅈㄴ 상해 알죠 여러분들 누가 몇몇 누가 조회수 몇 찍고 조회수 몇 찍고 그것도 약간 좀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집자 편집자라면 씨만 잡으러 앉아야됩니다 바로 바로 앉아야돼요 편집자들도 견제 때려야돼 전쟁으로 가지 말고 한 명 차라리 몰아주자던데 평화협정 가자 형님 그거를 언제 말했는지 아세요? 비글즈 첫 합방 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씨발 전쟁입니다 그 말만 그렇게 하지 누가 먼저 올리냐 지금 전쟁이에요 뒤에서 지금 칼만 안 들고 있지 아 이거는 형태야 너는 창현이랑 토크하면 무슨 느낌이야 창현이 형요? 창현이 형 토크하면 괜찮은데? 창현이 형 약간 근데 창현이 형 약간 그런 느낌이야 창현이 약간 건들면 ㅈㄷ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어려운 곳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창현이 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비글즈 를 위에서 약간 좀 이렇게 지탱해주고 이렇게 분산해주고 자리선점해주고 약간 그런 거 있지 근데 씨발 건드면 ㅈㄷ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안 건듭니다 아 방송 끝나고 MVP 정해서 올리면 안되냐? 예 뭐라고요? 방송 끝나고 아 그러면은 형님 오마이퐁 이거 내 있어요 여러분들 아 도무리님 얘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왜 지리했던 말 예전에 한 적 있음 성태 자기군대 가고 멀어져서 타크로 갈 줄 알았다는 거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약간 저를 필요로 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고 저는 약간 좀 하.. 내가 내다 약간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썩어 빠졌을 수도 있어 근데 약간 좀 자신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판때기 짠 거 몇 개 말아먹긴 했어 근데 합방한 거 말아먹은 거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를 필요로 한 번 좀 가고 그리고 족구형은 저를 키워줬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항상 말하지 않아? 그 뭐냐 수상소감 때도 나 족구형 뺀 적이 없던 거 같은데? 족구형을? 어 나는 족구형 좋아하지 존나 멋있어 저야 방송할때는 방송할때는 병신같습니다 어딨다는 거야? 없는데요? 자기도 안하고 자기도 안하고 자기도 안하고 요런 아 이거 메모장 이거 이거 이거? 메모장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본방에서 막 이렇게 지드끼를 막 하니까 못하기가 되는 거 어쩔 수가 없는데 너무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매니저를 통해서 강력조치 강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거 인정 와 이 형이 정확하네 코트 형 임방계 민심 좋나봐 그리고 임방계 민심뿐만 아니라 본방 민심도 좋나봐 아 이 형 민심을 왜 이렇게 보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로 아니 말이 괜찮아지겠는데 아니 민심을 너무 봐가지고 눈치를 봐요 여러분들 눈치로 봐서 눈치보면 이게 끝이거든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인정? 춘짱박이는 뭐야? 아 용빵이 요즘 생겨났어요 여러분들 용빵이 요즘 대세입니다 근데 오늘은 물타기 좀 심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건 인정 어떻게 보면 진짜 시조새 라이벌이 요즘 이소로용이에요 긴장 타야 돼요 어 뭐 뭐라고? 시조새 라이벌 이소로용이라고요? 하하 그리고 또 제가 일단 중간정부 아 근데 소리 형이가 포위 많이 올라오긴 했지 아 진짜 어 소리 많이 재밌어졌어 내가 느낀 게 너무 너무 제가 솔직히 말하면 한 사람 몰아가는 정치짓을 하면 안 돼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진짜 ㅅ같은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표정 변화 하나도 없이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 대단합니다 진짜 예 대단해 근데 족구 형이 하는 정치질은 약간 좀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죠 여러분들 어 이 형이 정치질 하면은 또 ㅅ이 이 새끼 또 하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라 어 그리고 이 형이 이 형한테 정치질을 뺀다? 아 그건 상상도 안 돼 어 상상도 안 돼 하하하하하 너무 심한 재미로 줄 수 있는 단발성이 되는데 너무 한 사람 몰아야 정치질을 하면 안 돼 어 비긋이 쿨할 컨텐츠 할 때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욕이 못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뭔가 웃길만한 그런 정치질은 아니면 당분결 안 하도록 할게요 그게 맞는 거 같아 예? 근데 해야 돼요 음 하하하하하 왜냐면 여러분들 정치질을 하면서 뭔가 오늘도 솔직히 코트역이랑 작년이랑 티켓 탁 하면 재밌었지 않습니까? 어 맞아 이거 인정 오늘 그게 꿀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돼야 됩니다 솔직히 비글즈는 비글즈만의 매력이에요 그것도 맞아 너무 오냐오냐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막 하면은 ㅈㄴ 심해 비글즈 감성 아니긴 해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하면서 나도 창현이 형한테 옛날에는 안그러다가 요즘에는 약간 좀 뭐라 하고 어 약간 딜 받고 약간 그렇게 하잖아 형들 약간 친해지는 거지 남자들은 약간 좀 친해지는 게 약간 그런 게 아니라 사우나 한 번 가고 서로 시발 욕하면서 약간 그렇게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어 이게 돼야 돼? 네? 돼요? 그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거고 그 다음에 이소룡 이소룡 이새끼 번번을 잊었어요 왜? 이새끼가 요즘에 말을 좀 많이 근데 예전에는 솔직히 이새끼가 미심이어서 솔직히 그렇게 안좋지 그러니까 좋지 않다보니까 아니 그니까 안좋은 것도 아니고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씩 시발이너나 나오면서 한 번씩 웃겨뒀어 근데 이새끼 요즘 멘트 욕수로 ㅈㄴ 심한데 네? 이새끼가 멘트하면서 한 번씩 갑분사 나와요 진짜 후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견제 때리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아니 진짜 갑분사 나온다니까 이거 지금 이소룡이 보고 있으면 고쳐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좀 약간 인정하는 부분인게 소룡이가 근데 많이 괜찮아졌어 옛날에 그거 언제였죠 여러분들? 아 그거 아 우산! 여러분들 그 코토형집에서 우산 컨텐츠 알죠? 여러분들 희대의 임마야 그 존망 희대의 존망 우산 그거 막 1위 찍는다 100위 안에 거 듣는다 어 그때 ㅈㄴ게 소룡이가 많이 위축이 돼 있었어요 형들 소룡이 자체가 그래가지고 끝나고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슬키 아 형님 아 저 이제 삐글즈 아 나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 지랄 하더라고 뒤에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코토형이 듣고 야 아니야 막 이러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ㅅㅂ 바로 쌍욕 박았습니다 제발 ㅅㅂ 정신 좀 차려라고 너 그냥 하던대로 하라고 어 쌍욕 박았는데 그 이유로 잘하는 거 같은데 근데 약간 그건 있어 소룡이가 약간 톤 자체가 살짝 낮아가지고 말할 때 갑분싸 나오는 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게 비글즈 자체가 워낙 다 메이저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 아니 잘하는 거 같긴 해 잘해 잘해 자기가 생각해서 와 이거 괜찮다는 걸 끼어드는 건 좋은데 한 번씩 한 번씩 이거를 잘 보다가 이새끼는 너는 이거 뭐야 뭐야 이겁니까 다음 꾸니 찢어져도 예? 거기서 따름이 되었으면 아 씨발 이거 아닌데요? 이거 아닌데요? 없는데요? 그렇게 하고 죽을 거예요 이거 진짜 내가 없어 다 넘어갔는데? 아 유튜브 유튜브 아 오케이 유튜브 틀면서 또 아가리 틀게요 형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MVP 그거 말씀하시는데 아까 그 전자 누나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MVP 말씀하시는데 방송 끝나고 약간 좀 크루의 1등 MVP 약간 이런 거 뽑아버리면 이간질 존나 생겨요 형들 이간질 존나 생겨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약간 좀 빡세지 않을까 음 담배 있다구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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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내가 다 볼게 철구 풀영상 하면 되죠 여러분들 풀영상 와 근데 씨발 이걸 바로 바로 작업쳤네 와 대단하다 최근에 소룡아 남순이네 민원 들어오는데 왜 24시간 남순이네한테 담배 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넘길게요 이제 나가면 안되냐 없는데 이거 소룡이밖에 없는데요? 풀영상 없어 풀영상 없어 어 성태영 형은 비글들 친한순이가 어떻게 돼? 예? 이거 친한순이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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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여러분들? 없어 얘들아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어 없어 없어 요거 있는데 요거 없어 풀영상 9번 봤는데 없더라고 재생목록 재생목록 업로드한 동영상 아 있네 있네 10번 10번 있네 오케이 확인 이게 아직 피가 해가지고 너 내가 너무 울론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새끼가 잘못할까 보다가 바로 이것만 해줘도 돼요 맞잖아 얘들아 그걸 해줘야 돼 이 새끼는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떻게 살릴까 어떤 컨텐츠를 짤까 그거 아니야 그냥 계속 옆에 보다가 누가 어 남순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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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멘트 식구 어딨냐 내가 프릭샷을 안 써가지고 내가 굿스튜디오 쓰거든요 여러분들 식구를 어디서 거냐 연령 제한방송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걸었어요 걸렸죠 여러분들 식구 식구 걸렸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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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을 내야 돼 어 왜냐면 거의 보면 너무 눈치만 보고 있어 맞잖아 얘들아 이게 왜냐면 진짜 우리가 다 기가 세고 막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남순이도 요즘 오늘 보니까 말도 잘하는데 맞잖아 얘들아 남순이가 말 엄청 잘했어 오늘 근데 이거를 오늘 좀 버리고 뭔가 잘 끼어들고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남맘 아니고요 진짜 볼 때 멘트 역시 왜냐면 남순이가 말을 잘해줬어 원래는 약간 엎어버드 대고 수진이를 못했거든요 애들은 대본 남순이 라고 해가지고 대본 수진이야 말하라고 그랬어 요즘에는 대본도 아니고 지가 혼자 말하고 유케하게 말 잘해 요즘에는 계속 끼어들면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는 남순이 형이 아까 말 그렇게 잘한 거 처음 알았어 바리깡 대가리에 대는데 말 ㅈㄴ 잘하던데 여러분들 어버버 안되고 그리고 내가 남순이 형이 약간 사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저 형도 약간 판때기 짜는 거 보다 게스트로 나가서 약간 좀 드립치는 거 해보고 싶대 그렇게 돼야 돼 드립치는 거 해보고 싶대 그래서 이런 거만 하면 나머지 24시간은 좀 알차게 재미나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부담감이 ㅈㄴ 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번 24시간에 별거 안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줬다 보니까 자 잠깐 타임 저는 변론 하겠습니다 저번 24시간 때 별거 안 했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ㅅㅂ 푸파부터 시작해서 억으로 다 끌었습니다 연보성 그리고 또 게스트 누구 나왔죠? 나 우결 우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어그로성 웬만하면 다 끌었어 아 진짜로 여러분들 어.. 목숨 걸고 했고 저번 비글즈 그리고 시간마다 컨텐츠 짜고 타임 타임마다 컨텐츠 짜가지고 존나 빡세게 했어 여러분들 이거는.. 개굴합니다 저번 24시간은 개 빡세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뭔가 더 욕심내서 컨텐츠를 더 잘 짜려고 해가지고 망하는 케이스 아 그건 있지 어 성태는 진짜 너무 잘해요 이건 진짜 팩트예요 성태를 안 끼워넣으면 비글즈는 존망할 뻔했어요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아.. 예 너무 잘했어요 아 이 형 왜 이럽니까? 진짜 너무 잘 안져 예 수장으로서 다 봤을 때 김성태의 재발견이에요 원래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진짜 내가 보면 볼수록 대단한 새끼야 이거는 오디오 빌때 오디오 채워주고 중간 틀을 잡아주면서 진행까지 잘하면서 아 그만해 다 잘해 다 잘해요 그렇다고 시청자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시청자 비글즈 컨텐츠 할 때 자기 팬덤이 많다 보니까 시청자 수도 도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김성태의 재발견이에요 김성태의 재발견이에요 김성태의 재발견이에요 김성태의 재발견이에요 김성태의 재발견이에요 아 왜그래 아 씨앞 진짜 존나 저거가 안 돼요 그냥 씨발 딥빠름 드립치면서 원래 하던 짓거리 나아져요 존나 저거가 안 되니까 아 아 아 아 기분이 좋긴 하네 아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아 아 아 진짜로 어 나보다 잘하고 있어 솔직히 어 나대지도 않고 저 못하지도 않고 말도 잘하고 어 대단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확실히 또 이제 코트 형의 드립 아 코트 형 드립 좋지 어 이거는 진짜 박수로 쳐야 됩니다 아 맞아 인정 오늘 같은 이제 토크 컨텐츠 할 때 다 코트 형이 살려 거의 대부분 88은 코트 형이 살려 맞아요 맞아요 어 어 말을 할 때도 갑분사도 안 나오고 뭔가 사람을 논리 있게 말을 하는 거는 코트 형이 짱입니다 예 맞잖아 얘들아 맞아맞아요 그래서 코트 형을 한 번씩 근데 갑분사 나오는 건 있어 왜냐면 워낙 저텐션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민심이 깨지는 경우는 있어 왜냐면 우리같이 성태랑 나같이 고텐션으로 말하는 BJ가 아니라 약간 논리적이게 약간 텐션 낮게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매들이시는 거거든 그래서 갑분사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것도 약간 제가 인정을 하는 게 코트 형 같은 경우는 약간 그거야 형들 드립이 존나 좋고 약간 그런데 코트 형은 약간 오디오 강박증이 약간 나랑 비슷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 형은 두서없이 한 번씩 잡지식 꺼내면서 그때 갑분사 살짝 나올 때 있어 어 갑분사 살짝 나올 때 있어 잡지식 꺼내면서 뭐 이렇게 갑자기 그 대화가 산으로 갈 때 어 약간 그런 건 약간 있긴 있는 거 같아 근데 코트 형 드립은 너무 싸죠 코트 형이 진짜 마련법 할 때는 코트 형도 사람 민신을 깨만한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됩니다 오늘 잘 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코트 형 그 그 몽개구도 잘 봤습니다 예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철구가 대단했다 삭발.. 삭발을 시킨 게 신의 학수입니다 그래 이거 그래 하던대로 하세요 솔직히 삭발을 시켜가지고 그 몽개구도 되고 다 되는 거지 삭발을 안 시켰고 예전처럼 머리가 길어서 그런 그림이 안 나왔어요 예? 삭발을 시켰을 때는 뭔가 동네 형 같이 생겼고 뭔가 예전에는 진짜 방구석 히키코모리 같이 그런 찐따 마인드 예? 그런 병신 같은 새끼 그런 새끼처럼 보였지만 요즘에는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미숙한 보이는 동네 형처럼 예? 제가 바꿔놨어요 지승전 자기 칭찬이구나? 제가 잘했다 아니 오늘은 인정 여러분들 왜냐면은 진짜 부상투원 꼬매고 오는 것도 말을 좋아하면 된다 생각해 나 코트 형도 진짜 잘해 꼬매고 오는 것도 방송 때문에 그 다음에 창현 이 새끼 창현도 존나 잘한 거 여기서 또 잘한 거 있죠 역시 철구였다 시발 예? 후회 말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중간적은 역시 철구였다 아.. 그냥 여러분들 시청자 입장에서 말할게요 역시 손이 찢어져도 예? 거기서 따름이 되었으면 아 시발 여러분들 아 시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빨아줄 건데 자기 입으로 꾸욱 저 말해가지고 하여튼 진짜 시발 가만히 있으면 방금 내가 말했듯이 부상투원 알아서 이거 말해도 좋겠는데 하여튼 너 자기도 대회 나가는데 형방송에서 디코 할 거라고 아 그거 맞아 저 형이 약간 좀 배그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저 형 군대가 있을 때 배그를 존나하게 많이 했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배그 합방했잖아 여러분들 그날도 이런 말 했어요 아 나 진짜 내 실력 못 보여줘서 너무 약간 좀 분하다 억울하다 약간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한번 아 씻고 풀게요 여러분들 제대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씻고 풀어 풀었어요 여러분들 풀렸죠 여러분들 더 있다고? 뭐 담배 안 나오죠 여러분들 더 봐야 돼? 어차피 뭐 자기 자랑 아닙니까? 이거 봐야 됩니까? 아 더 있어 오케이 담배 안 나오지? 잠시만요 재로가는데 방송 끄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일상시간은 없던걸로 하고 제가 몸이 나은대로 바로 할게요 하지만 이게 아니었습니다 역시 철고는 끝까지 방송하는 점 예? 다른 BJ와는 달리 예? 어떻게든 방송이 중요하다 건강보다는 방송이 중요하다 예? 내가 솔직히 술을 때 칼을 꿰맬 때도 예? 손이 손이 이거 많은게 안 하므면 어떡하지 그것보다 아 내일 방송 뭐하지? 내일 계속 섭외 됐나? 예? 방송 걱정 예? 그거는 역시 철고였다 예? 자하자천 한번 해 하고싶네요 없는데요 인정하시나요? 네 아 근데 이거는 팩트에요 여러분들 제가 제 입을 하여서 좀 뻘쭘한 거긴 한데 이거는 아 진짜 잘 타고? 이랬어 누가 안 말해줬나요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BJ들은 일단 방송이 우선입니다 재미가 우선이에요 예? 없네 누가 물타기를 합니까? 뭐 없구만 어 없네 없네 어 뭐 없구만 어 없네 없네 어 어 아 근데 약간 좀 기분이 좋긴 하네 어 더 빡세게 해야지 더 빡세게 해야지 더 빡세게 해야지 음 더 있으면 여러분들 가서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어 가서 보세요 가서 보세요 어 야 근데 야 벌썩 다 끝났어 아 존나 개 날로 먹었는데 오늘? 아니 오늘 저 뭐하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원래 제가 아까 뭐 아까 뭐 보라 이야기도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했던 보라들 그거 형들이랑 약간 좀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야 고칠 점 야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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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코트 형 약간 그러면은 어 코트 형 2분 있다가 들어오는데 어 내가 여러분들 코트 형 약간 좀 도와주고 그럼 갈게요 여러분들 제가 저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 노래는 안 돼 얘들아 노래도 이거 한 번씩 해야 존나 재밌지 맨날 노래 쳐 부르고 있어 봐봐 그게 재밌니? 어? 어 한 번씩 해야 재밌지 동물 싸움 동물 싸움 그거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그거는 있어 근데 어 약간 좀 무식한 새끼들이 존나 토론하고 논리적으로 말한 척 하면서 토론하잖아 그럼 존나 그게 또 꿈재미긴 해 어 30분 같이 듀오 불친건 괜찮다 그니까 그니까 난 아 너무 날로 먹어가지고 어 30분 사정하는데 20분 20분 도와주자 갈게요 저 형 근데 저 형 근데 아까 뭐 짰는데? 저 형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뭐였지? 나 까먹었다 어 야 태연아 코트 형 깨워라 코트 형 깨워 코트 형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그거 어디 갔어요? 이거 어디 갔지? 그 뭐냐 잠방 잠방 어디 갔지? 잠방이 사라졌네 어제 뭐 상관없잖아 한 시간 뒤에 와 그럼 나 잠 못 자겠네 와 오늘 저녁에 스크림이랑 이거 어떻게 하냐 필요 없다고요? 세식 이상이야 왜? 왜 세식 이상이야? 아 그러면 여러분들 20분이든 뭐 30분이든 최대한 도와주자 가세요 여러분들 설구 형이 어제 갔던 흉가 또치와 마이콜님 유튜브에 사다 코치면 레전드 단면 나온다 아 그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또 이게 또 또 보면은 또 물타기 때문에 물타기 때문에 야 세식 이상이면 오 지리네 둘이 같이 축가자 어? 어? 축가자구요? 아니 그거 타임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저녁 10시 되면은 끝이기 때문에 어.. 저녁 10시 되면은 끝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 약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 불침번해서 약간 좀 1분 늦는다 이거 진짜 이거 선 넣는 겁니다 오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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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잤어? 못잤어 어? 단 한숨도 못잤어 아니 뭔 소리야 아까 콕골도 마 뭐야 어? 상수 살도 콕골도 마 야 나 그러고 이거 뭔 소리야? 나 자다가 누가 내 입에다 뭐 넣어준 거 같던데 지지직 소리 뭐야? 지지직 소리 아 거기서 하는 거야 꺼버려 어 꺼질 수 있나? 어 넣어줘 태연아 아 당신 제가 코고는 뭐 틀었는데 무슨.. 아 그거 창구라야 예? 창구라야 나 진짜 한숨도 못잤어 저기요 응 제가 창현이 형이랑 자리를 교체했어요 뭔 소리야 내가 내가 창현이 형이 창현이 형이 밖에 자고 있길래 내가 한숨도 못잤어 죄송한데요 저 한숨도 못잤어요 어이가 없네 이것도 뭐야 형 햄버거 시켰어? 응 너네 너무 맛있게 먹더라 아 형 살 빼 오케이 일단 저는 이제 딱 한시간 저까지만 하면 딱 이제 비글즈 불침번 끝나는 겁니다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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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내가 봤을 때 18시간 방송이라고 보면 돼 우리 진짜 거의 못잤어 맞아맞아 거의 못잤기 때문에 아 솔직히 불침번 이런건 안 빡세요 어 솔직히 언제 빡세냐 아까 시X 흉아 갔을 때 똥꼬시라 한거 아 아니 다시 보기로 봤거든 재밌어 아 재밌어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꽤나 재밌게 했어 아 그래? 인정 여러분들 아 근데 우리 똥꼬치 않고 존나 빡세게 됐어 6시간 와 이게 말이 6시간이지 너가 버거킹을 먹어 잘 힘들었다 형 일단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그래그래 아 근데 도와주니까 좋네 아 2개나 시켰어? 응 아니 여러분들 저도 뺏어 먹고 싶은데 배가 너무 불러요 아까 그 치킨에다가 다 먹어가지고 근데 이따 되면 또 배 떨어진다 응 배 떨어지니까 아니 기가 막히게 묶네 아름 씨랑 결혼할거야? 응? 아름 씨랑 결혼할거야? 아니 지금 당장은 아니지 아니 지금 말고 야 어제 아름이가 아 지금 말고 후회해 후회해 나중에 일단 지금은 아니고 후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 왜냐면 여러분들 어제 솔직히 좀 실망했어 왜 왜 실망했어 와 나 깜짝 놀랬다 아름이가 자기 방송을 보래 들어갔더니 존나 잘생긴 그 뭐야 남사친이랑 같이 방송을 하더라고 나 열받으라고 근데 나는 그 전날에 술먹방 했잖아 아 네네 솔직히 옆에 있는 애가 막 들이대고 그렇게 하는데도 싹 다 쳐냈어 야 아름이가 보고 있어 아름이가 보고 있어 이러면서 쳐냈는데 네 다음날에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가 아 어저께 내가 키가를 갈렸어야 됐나 그 옆에 막 왔을 때 와 존나 짜증 나더라고 형님 심내로남불인게 뭔지 아세요? 왜 왜 형님이 먼저 여캠 불러가지고 술먹방을 조졌으면서 그럼 아름씨는 그럼 하면 안됩니까? 아니 나는 신체도 저쪽에 일도 없었잖아 아 근데 진짜 좀 너무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한테 대박이었던게 이건 솔직히 여러분들 인정할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전화했는데 엄마한테 아름씨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전화를 나랑 아름이랑 했을 때 어머니가 항상 톤이 다운되셨어 근데 나를 항상 탐닿지 않게 생각하셨거든 음 근데 와 남자친구가 좀 잘생기네요 약간 모델가 생겼더라고 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엄마가 오랜만에 기분이 좋네 왜왜왜 잘생긴 남자랑 있으니까 와 아 그정도로 아셔? 그래 진짜로 아니 근데 형 근데 형 같은 스타일이 약간 이런 푸짐한 스타일 알죠 여러분들 응 푸짐한 스타일이 부모님한테 좀 잘하고 어른들한테 좀 잘하는 상인데 그래 아 근데 진짜 너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름이한테 한소리를 할라 그랬어 어 근데 또 족구가 섭외를 하래 아름이를 존나 빡치는데 언제 언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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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전화해가지고 아름아 이 깍물면서 아름아 나 지금 낳아줄 수 있어? 아니 남순이 집이야 부탁 좀 할게 응 그래 오빠 이렇게 온데 진짜 존이나 짜증 났었어 진짜로 아 내로난불이 좀 심하시네 근데 앞으로 그럼 당신은 뭐 여캠이랑 합방 안 할거에요? 나 안해야지 아름이가 이제 뭐 어제 술먹방 한 번 한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난 이제 안해야 돼 아 왜? 방송이 뭔지 아냐? 근데 아름이는 방방방 안 돼 그런 부분에서 질투가 존나 심해 신기하네 저한테는 경우는 무조건 방송이 먼저거든요 여러분 아 진짜로? 아 저는 방송으로 터치한다 그럼 바로 저는 끝이에요 아 진짜로? 너 터치할게 뭐 있어? 너 여캠이랑 별로 엮이거나 그러니까 거의 엮이는 게 없어 나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우결각도 잡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진짜 한 번 근데 내가 봤을 때 성태는 척척이야 왠지 알아? 여러분들 솔직히 성태가 계속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성태는 여자를 만약에 앞으로 다시 만난다 그럼 절대 비밀로 연애를 할 거야 당연하죠 결혼할 때 빼고 나중에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 진짜 결혼할 약속에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결혼합니다 이러면서 유튜브에 딱 영상 올리고 방송에서도 잠깐 하고 그렇게 하면서 웨딩마찰을 갈 거야 내가 봤을 때 내가 했던 말 그대로 한다 형 난 진짜 그렇게 하려고 말했어 형들한테 공개 연애는 절대 안 합니다 결혼하는 장대만 딱 공개합니다 이게 소라한테 꼬리표야 그게 지워주려면 둘 중에 한 명이 떠나야 돼 노답이야 진짜로 둘 중에 한 명이 떠나야 돼 혹시 만약에 if 아름 씨랑 헤어집니다 그러면 공개 연애 하실 거예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지 이게 공개 연애를 한 사람이 특징이야 나는 조금 떳떠해지고 싶었거든 우리 팬들도 그러고 아름이랑도 그룹하는 게 좋을 것 같았었어 근데 와 진짜 이게 어제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이러니까 진짜 좀 속상하더라고 근데 앞으로는 뒤에서 몰래 만나는 걸로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근데 형이 확실한 게 또 아름 씨가 그런 거 싫어하면 안 하네 그치 안 해야지 안 하네 그럼 형이 확실하게 말을 해 나는 거 싫다고 아름이가 존나 과분하긴 해 어제 또 느꼈어 왜왜왜 그냥 아름이가 어제 그냥 이렇게 외질이랑 등장했을 때 진짜 아름이가 외질이랑 등장했을 때 미드 차이 미드 차이 이런 거 다 보고 와서 채팅창 보고 와서 아름이가 그래도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몸매가 몸매는 넘사죠 아름 씨가 몸매 원툴이긴 한데 진짜 너무 넘사긴 하지 그 안에 또 귀여움도 있고 그래요 아름이가 문신도 없어요 난 문신 여자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약간 별로 안 좋아해 너도 비글즈는 여자본 눈도 좀 똑같아 성태 좋아하는 여자 누군데 저는 약간 좀 피부톤 피부톤 하얀색 역시 무조건 하얀색 그리고 그리고 몸매는 엉덩이 vs 가슴 엉덩이 vs 가슴 하아 vs 허벅지 존나 애매하긴 한데 둘 다 뭐 당연히 다 가져야겠지만 어 나는 엉덩이 골반 중 역시 역시 엉덩이 골반 중 역시 엉덩이야 역시 엉덩이야 맞죠 맞죠 엉덩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술을 해도 안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골반이 떨어지는 라인이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오공주 그 자세 알죠 뒤로 살짝 옆으로 살짝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이 자세 폭패인 약간 그 허니라인 그 허니라인 그 뒤에서 볼 때마다 남자들은 좀 자극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약간 그런거죠 아름이가 진짜 몸매가 정말 좋아요 아름이가 골반보가 절대 일절 안하는 애인데 그냥 어느날은 이렇게 딱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어 이렇게 누워있는데 인오공주 자세에 딱 있는 거야 방송 끝나고 축 쳐져가지고 나더라도 아 방송 끝났어 딱 들었는데 좀비 비교했구나 바로 들이냈죠 어 이게 확실히 몸매 좋은 여친은 확실히 그런게 있습니다 맞아 맞아 진짜 진짜 몸매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더 중요해요 얼굴보다 중요한게 몸매야 당신 몸매를 보세요 내 몸매? 당신 누워있으면 탱탱하잖아 탱탱하긴 한데 다른 의미로 또 탱탱하니까 저는 이제 저보다 가슴이 커야 돼요 저는 가슴 크게 안 보이는데 저보다 커야 됩니다 아름이가 저보다 월등히 큽니다 진한지 아 형들 약간 좀 근데 요쪽이 좀 많이 튀어나와있나? 아 나는 근데 솔직히 생각보다 많이 안 튀어나와있네 나는 크게 여유증은 아니야 음 나는 크게 여유증은 아니야 어 이 저택이 출렁거리는 느낌은 없는데 배가 좀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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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하게 많이 나왔어 시크형이야 시크형 배가 개많이 나왔어 배가 그런 의미로 성태는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그 그게 언제요? 어떤거요? 세액수이요 마지막 세액수 아 저는 뭐 엄청 오래됐죠 기억도 잘 안나고 말앗긴 해 기억도 안나 저는 말앗긴 해 말앗긴 해 이상한 기구 같은거 쓰는거 아니죠? 저는 약간 딸위주죠 아 딸위주 아 딸위주 아하 근데 매니저랑 같이 살지 않아요? 매니저랑 같이 사면 뭐 화장실 없습니까? 나도 랄프랑 같이 사는데 솔직히 같이 사는 입장에서 여러분 집이 아무리 넓어도 제 컴퓨터 자체가 거실에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칠 수도 없고 누가 컴퓨터로 봐 핸드폰으로 보지 핸드폰은 화면이 작잖아 화면이 작아서 안돼 화면이 작아서 그리고 그게 있어 핸드폰으로 보다가 자세한 어떤 묘사는 못하는데 핸드폰 어쩌고 자꾸 봐야 되는데 이게 뭔가 손 하나가 더 필요해 마지막 절정인 부분에 왜냐 그 핸드폰을 딱 떨구고 놓으면 이게 힘들어 누워서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진짜 짜증나네 그래서 내가 그걸 샀어 인터넷에서 뭐 사는 줄 알아? 지코 형이 예전에 쓰던건데 이렇게 모발 목에다 목걸이처럼 아 뭔지 알아 아 모르고 모르고 누우면 이렇게 볼 수 있는게 있어 그 부분이 자유롭기 때문에 깔끔하게 일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알죠 여러분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맛 아닙니까 어우 정말 개꿀팀이다 형 진짜야 이거 한개 사유겠네 이거 쓰면 진짜 좋아 누워서 딱 보면은 와 야무죠 하긴 사유겠네 제대로 그게 약간 그 용도도 있구나 그치 그래도 우리가 나이때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래도 다 혈기왕성 할 때 남자 혈기왕성 20대 못지않아요 근데 이게 쪽팔린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이거는 남자들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맞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렇죠 자연스러운 현상 너무 좋아 그나저나 창현이 형 왜 나한테 자꾸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는거야 미치겠다 창현이 형 왜 찐텐 나오냐 나 미치겠더라 아까 솔직히 우리 잘 때 있잖아 창현이 형 침대가 있어 이제 성태가 원래 여기 옆에 내 옆에 누워서 자고있다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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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있었어 그러다가 창현이 형이 들어왔어 둘이 자리를 바꿨어 창현이 옆에서 자는데 나 솔직히 탱커 보면서 철구 방송 보고 있었거든 잠이 안와가지고 근데 코트 안자네 이러는거야 뒤에서 어 뭐라요 그리고 뭔가 좀 뒤가 약간 서늘한거야 칼로 쑤실거 같은 그런 느낌 존나 무서웠어 그래서 못자 창구라 때문에 못잤어 아 형님 운전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어 좀 편하게 좀 쉬세요 형님 좀 주무세요 형님 잘 안오세요 이렇게 물어보겠는데 예전에 비해서 단답이야 예전에는 뭔가 어 그래 다정하게 말해주고 예전에 비글짓 되는 말이야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단답이야 음 그래 너도 빨리 자 음 근데 지금 하는 짓이 정치 아닙니까 당신 하는 짓이 그 새끼가 왜 나 정치를 하지 난 진짜 난 진짜 웃자고 한 그런거거든 그리고 둘이 약간 티키타카를 하고싶어 근데 이 새끼는 뭔가 진짜 날 죽이겠다 내가 안돼 창현형이 약간 좀 찐템 나오는게 3가지가 있어 내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사업이라 어 유튜브 이 새끼 그 새끼 발작 버튼이 딱 3개 있어 아 맞아 사업 유튜브 그 새끼 약점이 딱 3개야 요거 건들면은 근데 이거 말곤 건들게 없어요 그래 따로 사적으로 건들게 없으니까 어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저도 정치발언 아니 그냥 척척하는거 말씀드릴게요 그 새끼 자기 수익에 대해서 왜 자꾸 밝히는거야 진짜 야 한달에 4,500만원 벌어 솔직히 나 그때 진짜 나도 찐템 나왔으면 어쩌라고 이 개새끼야 하고싶었거든 그만 알아 아 근데 진짜로 이거 왜 그러는거야 창현이 형 이거 보고 또 난리납니다 하하하하 아 진짜 난리나 창현이 형이랑 친해지길 바래 한번 해야겠다 어 진짜 한번 해 어 어 급격하게 갑자기 저게 되어버렸어 아니 내가 아까 존나 십소름 돋았던게 뭐 아까 그 아까 그 사건 사고 났던게 그 누구죠 여러분들 노래 하시던 분 형이랑 약간 좀 싸웠다던 분 아 백아연 어어어 그 분 부른거 보고 야 이 형은 진짜 신이구나 뭐가 있었는줄 알았나봐 사실 아연이나 저나 솔직히 크게 뭐 그런게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그리고 뭐 별거 아니에요 토크원에서 만났었는데 걔가 좀 욕을 좀 많이 했었어 음 근데 지금 이제 노래 잘하고 막 이렇게 막 곽강받는 그런 시절에 솔직히 어린 나이에 욕 좀 할 수 있잖아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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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패드립이 됐건 뭐가 됐건 솔직히 그러고 사람은 허물이 다 있거든요 음 나이가 많이 먹은 상태도 아니었고 미성인자였으니까 모를 때는 그럴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지워달라고 그래서 난 지워줬어요 지워줬어 그랬었는데 이제 걔랑 나랑 좀 SNS로 살짝의 어떤 정치 같은걸 좀 하긴 했었어요 음 왜냐면 이제 아연이가 나 이거 좀 영상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제 올렸는데 거기 댓글로 약간 내 욕이 너무 많이 달리는 거야 음 나도 쉽게는 못 지워줘 약간 빠개치는 거야 아연이랑 통화를 했지 그 어린아이랑 솔직히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제 아연이한테 좀 사과 좀 받아내고 그러고 나서 서로서로 좋게 저기 하자 나 아직도 문자랑 카톡이랑 그때 영상 다 가지고 있지 이런 날을 준비해서 뭔가 나중에 찝찝하면은 내가 영상이나 뭔가 그 증거를 다 남겨놔요 그래야 찍소리를 못하거든 아니 창현은 같은 경우는 워낙 이미지도 그렇고 이미지는 너무 좋은데 약간 캐릭터 자체가 창친놈이랑 사진놈이랑 약간 좀 그런 걸로 밀고 가는 것도 맞지 아 근데 그 형이 있어야 약간 좀 확실히 무게중심 잡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증거를 준비했다고 어? 그러면은 괴리 불렀네? 막 이러더라고 아 좀 무서웠어 아까 솔직히 창현이 형한테 밑보이면 안 될 거 같아 아 잠깐만 그러면 이제 공격 안 하고 티켓 타카 안 한다 이 말씀이세요? 뭐 쓰지 못하겠어 왜냐면 진짜 아 좀 무서워 왜 철구가 무섭다고 하는 줄 알겠어 아 진짜 찐테너로 그러니까 무서워 버거킹 유저로서 무슨 버거냐 포프야 진지하라 이 버거는 이번에 버거킹에서 새로 출시한 오징어 먹물버거인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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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 먹어 별로 맛없어? 아 형 좀 먹어 아까 이것도 이 버거 먹은 딴버거잖아 이거 너희들 롯데리아 먹은 거 아니었어? 아까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나는 불고기버거 먹고 싶었는데 불고기버거는 질리지 나는 버거킹보다 롯데리아가 좀 좋더라 특히 불고기버거의 푹신푹신함 그게 좋아 한입에 쏙 들어가고 인정 여러분들 조금 배가 안 부르긴 하지 아 근데 나는 형은 약간 좀 창현이 형 티키타카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 계속? 왜냐하면은 창현이 형이 야 좀 저희랑 많이 저번 24시간도 안하고 그래가지고 야 겨류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끼어들고 약간 그런게 많이 없긴 한데 형이 이렇게 하면은 존나 끼어들고 캐릭터 잡히고 맞잖아 족구가 그렇게 찐텐으로 웃는 거 처음 봤어 알지 족구가 사실 우리 비글즈 멤버들은 서로 약간 좀 그런게 있어요 족구가 환하게 웃으면은 아 뭔가 했다 그런 느낌이 있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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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드립을 던져놓고 가장 제일 많이 쳐다보는 가장 시선이 먼저 쏟는 쪽 족구입니다 아 잠깐만 형 나랑 똑같은 생각하구나 맞지 맞지 아 이거 이거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말하는 순간 족대는게 뭔지 알아? 사람들이 다 또 족구의 표정만 문다고 족구식의 어떤 대그에 맞춰야 돼요 어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아까도 무슨 뭐 제가 뭐 과푼사 드립을 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 저도 이제 왜냐면은 이제 좀 약간 기세에 좀 몰릴 때가 있어요 구석에 그래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어가지고 약간 투머치는 난 투머치가 문제인 거 같아서 적시적소에 딱 드립 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웃길 때 살짝 웃겨주고 빠져야 될 거 같아 나는 100%만 딱 채우면 됐다 생각하는데 거기서 150%를 하려고 그래 맞아 맞아 더 뭔가 하려고 해서 나는 그게 문제인 거 같아 그게 좀 객관하게 된 거 같아요 조건하는데 좀 지적 잘해주더라 이번에 솔직히 24시 방송은 성태가 진짜 다 한 거야 아 뭔 소리야 나 진짜로 인정 성태의 재발견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비글즈원 때도 24시 아 네 이렇게 또 올려치기하면 또 한 번 또 상 못하게 되면 또 난리 납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성태가 아까 노래 부르는 거라 감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진행도 잘 했었어 진짜로 그게 팩트야 아 네 아 이렇게 또 올려치기하면 또 난리 났는데 아니야 성태는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성태야 진짜 아 또 부담 모시게 돼 아 나는 싫어하는데 당신도 이제 좀 당신에 대한 보라판으로 왔으니까 아 예 예 보라열차를 탔으니까 본인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거 좀 받으면 안 돼요? 진짜 성태는 내가 봤던 bg에서 그런 거 1절 안 봐 난 안 봐 진짜 안 봐 신경을 안 쓰고 나 신경 안 써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그래서 배그판에서 그렇게 욕 처먹는 게 아 배그판 욕 안 처먹어 뭔 소리야 내가 그걸 척척 안 하고 말해볼까? 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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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너 존나 양악했잖아 시발잖아 시발잖아 너 그걸로 유튜브 조회에서 존나 빨았잖아 내가 그걸 척척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양악한다고 항상 말해요 양악했어요 킬링 몇 개 없습니까? 킬링 몇 개 없습니까? 킬링 몇 개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척척을 안 해요 저는 양악 안 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저는 항상 말하면 양악했는데 왜요? 양악을 당당하게 말하기 때문에 정말 별로 자신 없이 얘기하는데 아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해요 저는 세팩을 이게 저는 이제 백종원씨 아시죠? 백종원씨가 이제 그 세계 기업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 분은 저는 뛰어넘었어요 저는 아이디가 지금 한 400호점까지 있기 때문에 존나 많이 팠네 네 400호점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세팩을 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너 배그 아이디 남는 거 있으면 하나씩 BJ들 주기도 하겠다 형 달라면 무조건 주지 나 존나 많아 지금 진짜? 개많아 대박이다 아이디를 400개 못 개를 팠네 대박이긴 하네 야 그러면 이제 성태도 이제 뭔가 보라 컨텐츠를 좀 하겠네 이제? 나는 모르겠다 형 아직 아직은 아니 왜냐하면은 난 게스트 일단 일주일에 일단 합방 자체가 두세개는 무조건 와 웬만하면은 그래가지고 거기 거기 나갔을 때 해야 되고 또 이제 배그도 해야 되고 뭐 유튜브 또 오머스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짤 필요가 아직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성태도 들러리다리는 걸 좀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게 약간 성태한테는 10%, 20% 정도라면 나는 이제 100%야 나는 이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내 방송을 안 해 난 이번 달에 내 방송 솔직히 12번도 안 했더라 12번 정도밖에 안 했어 아 진짜? 어 근데 형 합방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많이 후마시를 하러 다니면은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유튜브 각을 뽑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더라고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요즘 유튜브 들어가면 조이스 보면 제가 흐뭇해 진짜로 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키우고 싶습니다 유튜브가 미래이긴 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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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니 근데 형 유튜브가 미래에 나 그 옛날 그 다 옛날 말이라 생각해 왜? 이게 왜냐하면은 아프리카는 이게 민심이 한 번 떨어지면은 그래도 고정편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또 어떻게든 살릴 수가 있어 유튜브? 시발 민심 나락가 하면 살리기 존나 힘들어 내가 봤을 땐 사람마다 달라 뭐냐면은 성태 같은 경우는 성태는 도의적으로 뭔가 잘못할 짓을 한나라도 하잖아 이 새끼는 나락가긴 해 어 너가 만약에 음주운전 했어 어 나락가 나락가? 그치? 나는 나락 안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뭔가 불법적인 것만 아니면 웬만화에서는 그냥 좀 넘어가 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좀 있어 그것도 맞지 그게 나랑 철구야 비글즈 내에서는 아 그 팩트야 진짜로 왜냐면 팬들이 기대치가 워낙 낮다보니까 아휴 니 새끼야 그냥 그렇지 그냥 야 방송이나 열심히 해라 약간 그 느낌이야 뭔지 알지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불법적인 것만 안 저지르려고 한 번 맞아 맞아 아까 말했던 음주운전 이런 것도 솔직히 불법이잖아 응 나도 불법만 아니면은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면은 그 상황 자체가 다 있으니까 그치 불법 그렇게 음주운전을 누군가가 딱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아무리 해명을 해도 답이 없지 불법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거지 제일 무서운 게 거기다 이제 댓글에다가 이제 복귀를 했어 음주운전하고 나서 자수가 와서 딱 돌아왔는데 첫 댓글이 가 뭐 야 이 살인자 새끼 어 근데 그건 맞지 어 왜냐면은 음주는 진짜 죽나 위험하거든 그래 그래가지고 너한테 막 킬러 프레임 씌워지고 이래버리면 저기 되는 거지 맞지 맞지 조금 부풀리는 거 같긴 한데 예비 살인마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 BJ들이 좀 약간 가불기 같은 게 있어 가불기 먼저 알지 절대 막을 수 없는 거 예 필살기 아 네 코트씨 유튜브씨발 풀영상 뭡니까? 나 솔직히 성태를 진짜 높게 사는 거는 이 새끼 편집자 존나 잘 뽑았어 아 잘 뽑았지 잘 뽑으면 안 돼 풀영상 뭐냐고 벌써 올라갔냐고 아 그 얘기 풀영상 내가 오늘 랄프를 안 달고 온 이유 바로 그겁니다 랄프가 집에서 풀영상 편하게 작업을 하라고 솔직히 좀 까놓고 얘기할게 랄프가 합박하거나 이럴 때 좀 나오잖아 특히 비글즈 이제 컨텐츠 할 때 랄프가 나와있으면 랄프가 개고생해 랄프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 그래서 랄프를 좀 넌 네 새끼는 챙기고 남의 새끼들은 안 챙기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 챙기는 거 맞아요 얘 왜 안 챙기느냐 근데 잠깐만요 랄프 부심 좀 그만 부리면 안 됩니까? 네 랄프가 많이 해줘요 네 많이 해줘요 네 많이 해줘요 랄프 부심 근데 철구가 랄프를 엄청 올려치기 했어 아 그래? 어 상남이를 보내고 차라리 좀 랄프를 좀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랄프가 그거 보면서 흐뭇하게 날 쳐다봐 형님 보셨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매니저들이 언급하는 거 존나 좋아해 맞아 매니저들이 언급하는 거 개 좋아해 은근히 그래가지고 매니저들끼리 비교되고 이럴까봐 나는 최대한 안 하긴 하는데 잘하시긴 하더라 진짜로 랄프가 많이 늘었지 잘하시겠네 근데 가끔씩 딱 와가지고 주차장 앞에 딱 있는데 어? 차키를 놔두고 갔어요 이거를 아 그런 거였구나 그럼 나는 좀 짜증이 나 왜냐면 빨리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야 차키도 없이 나오면 어떡하니 그렇게 해서 랄프한테 맞춰준다 어떻게 맞춰주느냐 신발장 바로 앞에 저희 이제 복도 있잖아 알지 거기다가 탁상 하나 또 세워놨어 거기다가 차키랑 마스크 차키랑 내 클러치백 내 얼굴에 살짝 바르는 거 뭐 물티슈 이런 것들 싹 다 거기다 쟁여놨어 그럼 이제 랄프가 나가기 전에 꼭 들고 가겠지 그게 내 역할이야 그게 제일 깔끔하긴 해 근데 진짜로 랄프가 더 잘할 수 있게 왜냐면은 이게 까먹더라고 계속 맞아 맞아 그게 또 쌓이고 쌓이면 또 터지거든 맞아 맞아 랄프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많이 해요 이제 랄프가 또 집안일도 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에게 집안일 하지마 이렇게 해버리고 화요일 금요일마다 아줌마가 오셔요 매주 그럼 아줌마가 한 달에 8번 오는거지 한 달에 8번? 상당히 좀 부담돼요 그 돈이 약간 맞지 맞지 부담돼지 그럼 랄프씨랑 형이랑 엄청 오래 됐더만 몇 년 됐어요? 랄프랑 나랑 4년 됐지 그러니까 4년이지 4년이 됐고 4년 동안 맨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맨날 디코에서 같이 게임하고 그게 내 저격라였어 옛날에 하이지 알지 하이지 하고 랄프가 갑자기 내 옆에 있는데 야 우리 저 다음 자기장으로 가자 원래 하이지가 언조였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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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Z1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갈라고 하는데 248 빨리 뛰어가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거 갑자기 대가리에 통탁 막히 쓰러져 어? 뭐지? 석궁에 뭐 딱 뒤돌아봤는데 형님하고 랄프가 온거야 그래가지고 오 이 새끼 게임 잘하네 존나 처음에 욕박았지 아 근데 이거 이거 있다 형? BJ 적용하는 거 은근히 좀 재밌다? 이 새끼는 또라이네 너 저격때면 존나 힘들지 않았어? 아 힘들대 내가 그 뭐지 아 내가 약간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같은 방에 걸려 그러면 좀 재밌어 아 BJ랑 좀 재밌어 좀 재밌어 성태는 근데 내가 진짜 대단하나 느끼는 게 딱 그거야 대그를 할 때 저격롱 때문에 존나 빡치더라고요 아 존나 빡치지 저는 유튜브 때는 솔직히 패드립을 가끔씩 갈겼어요 야 이 나음 당한 새끼야 어 야 이 나음 당한 새끼야 야 이 성욕 부산물 새끼야 어 야 이 잘못 표현한 새끼야 아 제가 알아서 일게요 여러분들 아 제가 알아서 일게요 어 왜 뭐 뭐? 아 내가 시어라고 내가 제가 알아서 일게요 여러분들 아 성태 시어라고? 우리 유튜브 각 잡고 있는 거야 뭔지 알지 올려야 되니까 어 올려야 되니까 어 성태랑 둘이 토크한게 또 코코디오로 슥 올려야지 시즌 좀 바로 올려야지 우리가 오디오가 안 죽어 어 맞아 얘가 이제 스피커 오른쪽 스피커 내가 왼쪽 스피커 뭔지 알죠 여러분들 약간 딱 받쳐주면서 어 시즌 원때도 살짝 좀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 그래 그래가지고 성태랑 저랑 거의 만담 듀어에요 여러분들 오디오가 쉬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간 좀 아침에 비글즈 이제 컨텐츠 제대로 된 컨텐츠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죠 그렇죠 딱 보시기 좋게끔 그 때도 아마 진짜 우리 한 두 시간 털었어 두 시간 아가리를 계속 털었어 두 시간 동안 둘 다 약간 수다스러운 스타일이야 근데 약간 좀 약간 그런 거 있어 형 형이랑 아가리를 털으면 약간 좀 방송을 방송을 해서 약간 좀 오디로 채워야겠다 그게 아니라 진짜 존나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대하고 오고 가는 아 편하게 방송을 안 하는 느낌 약간 그런 기분이라 엄청 쉬워 좋아 나도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안경도 안 갖고 왔어 채팅창 일도 안 보여 아 진짜? 형 안경 쓰면 안 보여? 나 눈 시력이 안 좋아 나 진짜 성남 데리게 당신 그럼 비글 컨텐츠 할 때 안경 쓰지 마세요 왜? 채팅창 보니까 채팅창 민심 보니까 야 그 얘기도 하자 솔직히 아니 형들 아니 민심 존나 보니까 안경 쓰지 말고 그냥 쓰지 마 형님들 형님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세력일까요? 아니 시발 나 진짜 갑자기 뭐 갑자기 뭐 나 존나 찌질해진 게 뭔지 알아? 뭐 말을 못 하겠어 아니 남순이 여기다가 중계방 채팅을 띄워놨고 이 앞에는 본방 채팅창이야 본방 채팅창은 텍스트 크기가 11이야 잘 안 보여 여기 있으면은 안경 껴도 잘 안 보여 근데 여기는 중계방이야 근데 뭐만 했다고 코트 씨발로만 닥치라고 야 이 씨발렴 아 썰 풀어도 돼요? 뭐 제가 이런 말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제 흉가 방송 있잖아요 흉가 방송 마이크 끄고 캠 컸잖아요 나 때문이야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나는 이제 약간 그게 뭔지 알지 VCR방송 약간 나 혼자 산다라든지 그렇지 또 보면서 우리 아가내를 터야 되는데 그렇지 보면서 미운 우리 새끼라든지 보면서 야 진짜 무섭겠다 그럼 리액션만 좀 해두려고 그랬는데 아 좀 닥치라고 씨발놈아 이 돼지새끼야 아 존나 비호감이네 이 시랄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 쟤네 왜 저러냐 그러고 나서 내 멘트가 더 레전드 아니었어? 마이크를 남순이 딱 껐어 끄자마자 바로 패드립 깔겼어 알지 오늘 왜그러느냐 맞아 맞아 들었어 이 형 진짜 씬탠으로 빡쳐가지고 아 씬발 진짜 못해먹겠다 그때봐도 씬탠 갑자기 빈의해가지고 야잇 진짜 패드립 존나 가르셨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속 시원하더라고 이게 확실히 남순이 말이 맞아 사람은 고쳐지는게 아니라 척척하면서 사는거야 누르고 사는거야 어 아 존나 웃겼는데 더욱이 남순이는 이제 그런 광경이 익숙하다는 듯이 내가 패드립 쳐도 맞아요 전태는 좀 빠겠는데 나 존나 웃겼지 나는 이 형이 쌓인게 많았구나 근데 어제 물타기가 존나 심하게 됐어요 그 약간 저 흉가방송 브이에 볼 때 이 형이 입만 열면은 체드씨가 갑자기 팍팍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 형이 눈치를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랑 이 형 아직 느꼈나? 한번 아이컨택인데 나랑 한번 대했어 근데 이 형이 아이컨택 되니까 이 형이 눈가가 촉촉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저녁에 이 취급 또 당할거야 그 사람들은 이 아침에 보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침은 뭔가 말해도 시청자분들이 우리에게 비디오를 주고 뭔가 지금 약간 편하게 방송하는 그런 토크 방송에 상관없는데 저녁 6시 딱 넘어가면 이제 악마들이 들어와 어떤 세력인지 알아? 솔직히 세력 같기도 하고 나 진짜 좀 미치겠어 아니 왜 이렇게 말만 하면 지랄들을 하지? 어 그래가지고 좀 말 아끼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춤 뒤지게 춘 거 아니야 미친듯 춤추면서 그걸로 내미심 살리려고 나 이거 춤에라도 열심히 춰야겠다 어 그리고 남순이 형은 좀 적응된 듯이 응 이거 꺼야겠다 마이크를 꺼야겠다 바로 꺼버리던데 마이크를 어 남순이 형 그런 거 감이 좋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진짜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근데 그건 느꼈어요 나던가 제가 잘난 척하면 안 돼요 뭔가 아니 약간 그런 거였어 어 맞아 맞아 약간 좀 잡지식이에요 약간 좀 그 자만하면은 화로 비호감이야 맞아 맞아 어 이거 인정 어떻게 알았어 그거 철구가 얘기를 해줬고 나도 펜코에서 피드백을 봤어 펜코에서 피드백 봤구나 어 인반계를 내가 안 본다 그러니까 인반계를 한 명이 펜코에다가 급하게 가입을 한 거야 아 그래 시발놈이 88줄 썼네 개새끼가 다 읽었어 아 그거 다 읽었어? 어 난 나에 대한 피드백은 다 읽거든 와 이 형 피드백 제대로 하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야 내가 좀 자신있는 분야가 있어도 입 닥치고 있어야겠다 아 어 그래 이러면서 귀 기울이는 척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아 근데 그거는 있어 아까 조코 형도 말했듯이 약간 좀 토크나 이런 거 할 때는 형이 약간 좀 거의 한 80% 70% 다 채우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괜찮죠 형님에게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솔직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표적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해요 지금 약간 뭐 그 세력 같아요 약간 좀 이기강 만들려는 세력 어 코트 이기강 만들기 아니 아까부터 뭐 그 세력 그 세력 돌입치시는데 아니 세력이 아니고서 왜 이렇게 아니 좀 너무 밉더라고 아 약간 그러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축이 형들 내에서도 어떤 파가에 나뉘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세력은 없음 진짜 지난 척하는 게 역겨운 비호감이라서 그렇지 그래 이거 때문에 그래요 세력이 아니라 이거 때문에 근데 근데 이것도 요즘에 귀여워 갈란척 절대 안 할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형이 욕먹는 것도 솔직히 이게 하나의 약간 좀 채팅창 문화이기 때문에 형이 형만 살짝 그 순간만 스트레스 맞지 내가 합방 중에 비글즈 합방을 제일 많이 했잖아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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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려운 합방이야 이게 솔직히 진짜 형님들 좀 무섭긴 해요 근데 이거는 형님 말한 게 진짜 팩트인게 비글즈는 어 누가와도 빡세 맞아 아 진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이게 합방할 때마다 어 솔직히 그거 없어요? 아 이거 비글즈 내일 24시간이야 어 아 씨발 일단 걱정부터 돼 나도 그랬어 일단 걱정부터 돼 솔직히 내가 짜는 건 없는데도 맞아 아 씨발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맞아 맞아 무슨 그림이 거야 또 토크를 어떻게 때리지 이 생각부터 쭉 하는데 서로 다른 게스트 나가면 서로 그 생각 안 하잖아 근데 비글즈는 약간 좀 존나 부담되긴 해 맞아 맞아 비글즈 합방 자체가 우리가 어떤 그런 긴장감 속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텐션을 어떻게든지 올려야겠다 맞아 맞아 그런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번에 조쿠한테 너무 고마웠던 거 조쿠도 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본방에서 물타기 좀 그만하세요 코트 형한테 왜 그러냐고 코트 형한테 왜 그러냐고 코트 형한테 얼마나 욕하니까 맞지 맞지 시발렌드 쳐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그 말은 조쿠 아니면 누가 하면 안 돼 방송 도중에 우리 얘기 잘하고 있는데 내가 좀 시무룩해져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아 시발 오늘따라 진짜 존나 물타기 하시네 왜 그러세요 한마디 하잖아 그럼 물음표 올라가면서 코트 버려 존나 올라간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건 족구가 내려줘야 되는데 전 또 쫌생이가 아니라서 뒤에 가서 조쿠한테 아 진짜 그런 이야기 하나 못 하지 야 조쿠야 나 근데 좀 금방 욕심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잡아주면 안 될까? 이거는 그냥 못하지 이건 내 자존심 상 난 그게 자존심 상해 그리고 형 근데 저 형이 존나 많이 변한 게 옛날에 그런 말도 안 했어 어 만약에 그 코트 버려 코트 버려 이런 게 나오면 그것도 또 재미로 승하고 이랬는데 바로 이렇게 뭐라 하더라고 저 형도 존나 많이 변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그래 이제 보다 보다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아무튼 좀 오늘 이후로도 또 끈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여러분들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쉬웠던 부분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좀 갑작스럽게 흉가 간 거 여섯 번씩 다 같이 보여줄 수 있었는데 흉가 갑자기 간 거 이동 시간이 너무 길었어 이동 시간이 길어가지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조쿠가 오늘 다쳤었던 그 부상 투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좀 상쇄가 된 거야 진짜로 맞아 맞아 피가 뚝뚝뚝 흐르더라고 나 그거 보고 나서 아 노래 노잼이었어요? 여러분들? 에이 노래 재밌었는데 노래가 재밌었어 아 꿀잼이었다 시청자 유지 많이 됐었어 그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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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못 봤네 응 제가 이제 눈치를 안 보고 할게요 그럼 눈치 안 보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좀 약속 좀 해주세요 코트 버려나 꼭 한 명이 그래 그니까 세, 네 명이 끝까지 막 진짜 아 형 아 잠깐만 이 형 아 형 새끼들한테 한마디만 해줘 그럼 나 좀 아니 이 형 얼마나 되었길래 이 정도로 경멸을 하는 거야? 정말 좌불한석이야 아 그래? 어 중계방이고 몰강이건 한 꼭 한 네다섯 명이 그 지랄하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게 물타게 되니까 너무 속상했어 내가 초반에 눈치 없이 그거 가지고 원정불력에 때렸었잖아 아 그래서 세력드립 쳤어 아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약간 좀 방송을 해야지 아니 솔직히 내가 팬덤 약한 것도 있어 아 형은 세지 6시 이후에 약속해라 키키키키 형 세지 그래도 형 아 눈치 봐야돼 넌척척하면서 살아야된 본성 못 버린다 네 맞아요 사람이 그래도 바뀌는 건 힘들어 죽는 거보다 힘든 게 사람 성격 바꾸는 거야 근데 BJ 자체가 직업 자체가 전부 다 척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음 그래도 이번 비글지 24시 이번에 이제 오늘은 근데 제가 아 또 기대감 심어주는 나 또 못 먹으려나 6시에 그들이 온다 방금 이제 나 들어오기 전에 나도 일어나가지고 조코랑 단백편에서 오늘 할 컨텐츠들을 싹쑥쑥 봤어 다채롭습니다 어 괜찮지 괜찮지 오늘 다채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디시라고 보실 수 있고 맞지 맞지 어제는 사실 에피타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아 근데 비글지 24시 하면 나 목이 가버린다 아 맞아 존나 힘들어 딱 끝나면은 아 끝났다 안동완 간 게 약간 좀 축 처지는 느낌 어 축 처지는 게 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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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비글리 6명이 다 모이니까 안 나올 것도 나오긴 해 배의하면은 확실히 거기다가 이제 조금씩 우리는 살을 붙이는 거야 족구가 나무를 하나 딱 심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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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나무를 이제 가지를 우리가 조금씩 달아줘 그러다 이제 좀 소룡이가 예를 들어서 막 흉가에서 3대3 폭발을 하자 그 가지는 썰어버려 톱으로 전기톱으로 흥강 잘라내고 거기에 다른 가지를 붙여 뭔지 알죠 여러분들 소룡이가 그 이야기 하자마자 전부 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내가 존나 갑분사 됐었어 존나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안 말해줬어 내가 뭐라는 줄 알아? 그래 이거 괜찮겠다 재밌겠다 이렇게 했어 아무 말도 아니고 소룡이가 눈치 좀 나오더라고 또 야 근데 이거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소룡이가 이거 남순이가 뭐라고 안 하냐? 이거 좀 냄새 많이 나는데 아 삼겹살? 형도 한 번씩 구워 먹으니까 방음부스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삼겹살 구워 먹는 거야 진짜로 이게 방음부스가 냄새가 꽉 배겨가지고 이게 잘 안 가시는데 확실히 먹으니까 여러분들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깔끔히 여기까지 하고 형은 20분 동안 유튜브가 꼽아왔어 어 형님이 또 하셔야 되니까 깔끔히 여기서 빠질게 여러분들 좀 쉬다가 좀 씻고 그러고 와 확실히 이게 30분씩 도와주니까 존나 쉽긴 하다 형 편해 편해 진짜 편해 자 여러분들 이따 할게 형 응응 응응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태윤씨 난 이 3년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코트남순 철구 조합을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네 어 어 나 안 보여 어 어 어 어 어 죄송합니다 형님들 예 지금 안경이 없으면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자리 비어서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햄버거 맛이 없네 식으니까 맛이 없어 어 자 오디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흠흠 예 아 땡큐 감사합니다 저 마실 거 하나만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저 탈모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남순이 집에서만 이게 위에 바로 직사광선 같은 그런 불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탈모처럼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빛이 너무 세서 여기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까 도아가 나 머릿속 없다고 얘기 막 그렇게 하길래 그것 때문에 약간 조금 예 예 땡큐 아 이 얘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게 아프리카가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워낙에 또 남 평가하는 거 좋아하고 또 호사가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아프리카는 이 저 뭐야 물고기로 얘기하면은 머리랑 꼬리밖에 없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BJ들이 은근히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윗줄 보면은 막 8천명 만다리 2만다리 막 이렇게 있고 그러고 나서 딱 밑에 바로 밑에 줄 내려가 500명 400명 막 이래 그 중간에 몸통 역할을 하는 BJ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마이너 크루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그런 거 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신입 BJ들이 크려면은 사실 진짜 기대주가 제가 알기로는 짝구가 있었어 왜 짝구가 떴었냐면은 그때 이제 그 뭔가 BJ들이 다 약간 롤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서 보라를 좀 제대로 안 하고 있던 시대에 짝구가 갑자기 팍 튀어나와가지고 얘는 좀 잘 되겠다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짝구가 막 만다리 찍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보라 기대주였었는데 뭐 1년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짝구가 좀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었겠고 또 여자적인 뭐 여자 문제도 좀 있었겠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건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짝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또 누구냐면은 이제 저는 솔직히 중고신인이에요 중고신인 예 저는 중고신인이고 사실 이제 저는 합방 경험이 제일 적죠 아프리카에서 따지고 보면은 예 합방판에 뛰어든지 얼마 안 된 새내기입니다 예 새내기라고 볼 수 있죠 중고신인 어 중간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보라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보라 위주로만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갑자기 확 든 bj들 몇 달 갈 것 같아 유지할까 그리고 또 그게 있었죠 파키가 있었죠 파키 파키가 지금 가는 길이 지코 형이 최근에 내가 지코 형 방송을 한번 봤어 파키를 노리더라 원래 지코 형이 진짜 그 형이 좀 여우 같은 게 뭔지 알아 지코 형이 원래 파키 얘기했었을 때 이래서 수염 낳은 애들은 안 돼 막 이러더니 최근에 파키 풍이 존나 좀 풍력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지코 형이 슬쩍 이제 입맛을 다시는 거지 열혈 빼오려고 파키 나름 괜찮아 파키가 또 나랑 방송 같이 하고 싶어 하고 그러던데 한번 또 괜찮게 좀 저기 해봐야지 이게 납견이들 민신 마저도 지코 형 한마디면은 이제 불호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납견이들도 되게 마음을 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형의 어떤 메시지가 좀 오지는 것 같긴 해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솔직히 형들 처음에 랄랄도 좀 듣지 않았지? 아 랄랄 님은 저는 솔직히 이제 랄랄 님은 정말 유쾌하고 좋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저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텐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난 그래서 그런 거를 못 견뎌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들 중에서도 제가 구독해 놓은 채널들 보면은 텐션이 높은 채널들이 없어 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해볼 건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채널을 전 거의 구독도 안 해놨을 뿐더러 그러니까 전 좀 억텐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날랄 님 처음에 봤을 때 딱 들어가지 말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약간 아하 약간 조금 어 나랑은 약간 좀 상극이구나 어 그렇게 해가지고 탐방 갔다가 그냥 바로 나갔거든요 예 그런 거 잘하고 있습니까? 응 잘하고 있어 왜 들어왔어요? 예 그냥 심수면서요 아 그래? 나머지 거 다 짰어? 네 니가 나무를 심고 우리가 거기에 가지를 붙였잖아 컨텐츠 아 제가 나무를 붙이고 이제 제가 가지를 싣고 당신들은 물만 뿌렸죠 아이 씨X야 아 이 새끼 가만 보면 이 새끼 맨날 이 지랄해 야 너 진짜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흥하면 니꺼 망하면 내꺼냐? 자 이 뭐 개소리세요 얼탱이가 없네 아 가지까지 인정할게요 가지까지 아 우리 다음은 뭐요? 아 이거 뭐 글쓰다가 제가 글쓰다가? 붓글 씻었어요? 아니 글쓰는 이제 컨텐츠 안하고 글을 썼죠 아 앉아요 그러면 옆으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앉아 햄버거 하나 먹을래? 햄버거 짬처리에 상근하 야 잘 뜨끈하다 이거 어 크랩크랩버거 야 이거 너 저번에 니 먹방에서 하드만 이 버거킹 검은색 버거 아 이거 맛없어 존나 맛없어 맞아 맛없더라 아 이거 맛없어 어 맛없어 나는 솔직히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이런게 제일 맛있어 맞아 나도 불고기버거 불고기버거 해야 돼 그게 촉촉하고 존나 맛있어 달달하고 야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추워? 야 그리고 여기 삼겹살 냄새 존나 난다 나 오다 나 오발찜이었어 진짜 아니 야 방음부스에 삼겹살 구우면 이거 진짜 존나 오래가거든 냄새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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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뺄야 돼 이거 어 제가 또 방음부스를 BJ중에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예 진짜로 형이 먼저 했다고요? 내가 맨 처음에 했어 알았어 알았다고 이 시발 년 오잖아 이 시발 년 오잖아 나갈 개새끼야 내 시간이야 우리도 못자 우리도 우리도 못자 아니 근데 조코씨 아니 존나 짜증납니다 왜요? 예? 아니 왜 돌이도 자꾸 불어낸스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 뭐 들러립니까? 아니 솔직히 나이가 동갑이라 어쩔수 없어요 뭔소리세요 동갑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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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이 시발 년 눈에 꿀떨어지네 이 개새끼야 아니 뭔소리세요 아 그래 뭐가 뭔소리야 개새끼야 맞잖아 뭔소리세요 둘이 요즘 너무 브로맨스하는데 약간 좀 부럽습니다 나도 처음에 형 둘이 얘기할때 질투 났었어 아 진짜? 우리가 질투한 적 있었던거야? 나 배제시키고 얘기했던 적 있잖아 솔직히 널 배제시키고 얘기하는 건가? 거의 비글이 초장인데 말하는거야 우리 초장인데 우리 둘이 막 혼내지하고 있었잖아 아 얘기할 때 어 그때 말하는거야 이 새끼는 난 지금 너네가 부러운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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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개이 커플 아니 개이도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솔직히 너네 진짜 사적으로 성화 존나 많이 하냐? 한 번씩 하죠 컨텐츠 얘기에요 아 컨텐츠 얘기에요 그니까 그런게 있어요 이 새끼 존나 씹선비지 않아? 존나 하면은? 응 순아 순아 아니래? 우린 시발로가 부터 시작하는데 아니 이 새끼야 그래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시발로만 어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이 새끼 이불로 약간 편하게 대하려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거 있어 나 그리고 우리 솔직히 남순이가 나 좀 민망한 얘기거든 설구형 아랫도리가 부담스러워 비글즈에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비글즈 컨텐츠 하기 전에 남순이가 갑자기 낮에 전화가 와요 저렴다 받았더니 어 코트형 어 나 남순이 나 앞으로 말 편하게 한다 이 시발로만 이 시발로 형아야 이 시발로 돼지야 이러는데 아니 진짜 언제 그랬는데 아니 이 새끼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나한테 그러는거야 방송중에? 아니 방송중에 아니라 낮에 진짜로 나 이거 녹음할뻔했어 아니 근데 아니 방송중 아닌데? 아니 얘가 그게 있어서 지코형은 엄청 편해 근데 지코형한테는 야 박강호 시발로 개새끼 하는데 나한테는 못하는거야 뭐 때문에 못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남순이가 원래 형들한테 깔끔한거 알지 그랬는데 나한테 갑자기 낮에 전화를 해 그래 전화 어 난 순아 어 되지 형 반가워 그래 시발 앞으로 진짜 잘해보자 형 어 이러면서 갑자기 어거지로 그렇게 연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거야 그래가지고 어 그래 어 편하게 해 남순아 어 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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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달래서 해준거야 그때 누구지 필미형 결혼식 때 지코형이 있는데 아 지코 걸음걸이도 느려 터졌네 이러니까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봐 순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렇게 했었어 근데 어거지로 야 근데 연기하는 톤으로 진짜 누가 봐도 무슨 중학생 하게 하듯이 대회사를 이렇게 어 돼지형 그래 알겠어 태훈아 어 그래 앞으로 형 말 논다 형 그래 어색하긴 해 이 지랄했어 얼마나 놀랬으면 나이프한테 전화하고 야 나한테 왜 이러냐 너 입장에서 이게 무슨 운동 같아? 물어봤지 나는 군대 가봐서 알지 군대에서 고참한테 2년 또 갈분당하면은 아 난 삐진게 아니야 삐진게 아니라 나는 놀랬어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너무 뜬금없잖아 타이밍이 어쩌라고 개새끼야 이래도 저래도 니 사 지랄이야 그래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 아 너무 웃겨 일단 우리 3시에 일어나는 거지만 여러분들 우리 한 지금 12시에는 다 모여서 말할게 있어요 응 우리 바로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해서 응 아 뭐 슬퍼한다고? 코트 옛날에 얼마나 달궜길래 남순이가 무서워하나 얘기는 해야 돼 응 얘기는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컨텐츠에 대해서 응 뭐라고? 얼굴 왜 이렇게 빨가냐고? 모르겠어요 응 근데 4시간인데 둘이서 이렇게 앉아있는게 좀 불편한데 둘이 좀 나가주면 안 돼요? 네? 둘이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아 솔직히 솔방하는 것보다 우리 둘이서 그냥 진행하듯이 하세요 아 그래요? 나 쓸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밖에 좀 더워서 그래요 밖에 더워? 네 음 지금까지 코트 씨가 봤을 때는 비글즈의 미스터 씨가 총평은 어떻습니까? 입만 다 썰었어 저희 솔직히 다시 보기 봤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아까 자는 시간에 다시 보기 봤습니다 봤는데 너네 이동 시간 너무 길었어 근데 우리가 해냈어 남준이랑 나랑 진짜 저기랑 성태랑 너무 잘해줬어 근데 엄청 잘해줬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언데부터 썩나갔냐 응 흉가야 이동도 너무 길었고 맞지 그때부터 뭔가 퍼즐이 뭔가 좀 야 그럼 우리가 좀 얘기해 보자 솔직히 나 급발작을 왜 하냐고 솔직히 야 내가 말한 거 안 돼 야 봐봐 뭔 소리야 솔직히 솔직히 그거 이거 범인찾기 보자는 이 새끼야 맞아 했잖아 원래 이 새끼야 맞아 했잖아 원래 24시간에 흉가가 있었는데 섭외가 안 돼서 알지 그거 그래 그거 안 돼서 못했단 말 야 그것도 있고 뭐였냐면은 우리가 어몽어스를 던졌어 근데 시청자분들이 우리도 솔직히 흔들린 게 있었잖아 어 어몽어스를 던져가지고 성태 집에서 3명 남준혜 집에서 3명 이렇게 해가지고 3대 이렇게 해가지고 BJ들 좀 모아가지고 하려고 그랬었어 근데 그게 뭔가 우리는 비글지 24시는 보라잖아 보라 카테고리에서 해야 되는데 다같이 이렇게 깨자깨자 거리고 있고 그것도 별로였었던 것 같고 내가 왜 흉가 얘기에 좀 힘을 보탔냐면 내가 카테고리를 봤어 보라 카테고리를 아 그 아프리카 전체 카테고리를 다 첫줄에 다 어몽어스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마저 어몽어스 해버리면 다양하지가 않잖아 근데 진짜 하늘이 개쩍나 이 새끼 와 이 새끼 비글지는 솔직히 이렇게 컨텐츠를 하고 이렇게 컨텐츠 이렇게 해도 어쨌든 시청자는 나오는 그거잖아 근데 우린 멤버 조합이 존나 좋은데 우리끼리 케미 맞출 생각은 안하고 그냥 막 이것저것 컨텐츠 강박 걸려가지고 뭐 하려고 하니까 케미부터 맞춰야돼 그리고 두번째로 어몽어스라든 뭐라든 좋은데 결단을 누가 내렸으면 물타기든 뭐든 그냥 밀고 가면 되는데 이건 포트말이 맞춰 내가 뭐 한 번 씨부리면 알았어 나는 이제 얘가 이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근데 너 나한테 의견 물어보지 마 알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마 나는 생각이 없어 그래 나한테 물었지 말고 너도 안 돼 니가 물타기 존나 심해 아니야 니가 해 그리고 너 괜히 니가 채팅창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별론인 것 같으니까 아닌가 시발려나 죽어버린다 이 새끼는 지가 다 짜놓고 지가 던지면 되는데 어 아닌가 존나 어이가 없는게 우리보가 아닌가 우리 눈빛 한 번씩 돌려봐 우리 눈빛 한 번씩 돌려봐 인정합니다 그거 진짜 팩대해 이 새끼 팩대해 니가 족단을 내려야돼 존나 소름 돋기만 하잖아 솔직히 그 아까 어멍어스 그거 방송리스트 내려봐가지고 어멍어스 이거 아니거든 아니잖아 개구락까지마 너 그때 방송리스트 니가 어떻게 봐 어멍어스 없었어 어떻게 봤는데 나 모바일로 봤어 모바일로 방송리스트 한 번만 올려봤었어 다 뭐하고 있었냐 몽준이도 그 옆에서 다 어멍어스 불에 하나 하고 있었잖아 자 봉준이 옆에 누군가가 어멍어스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 어멍어스를 또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도 그 옆에서 어멍어스를 하고 있으면 그게 좀 별로일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 생각이 니네가 족같다고 생각하면 니가 앞으로 뭐든지 결정해 시발년아 그 우리 보고 아닌가? 잊을 안하지만 알았지 아니 근데 이 새끼 말하는게 논리적이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아까 나 코트랑 성재랑 나랑 셋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거 하잖아 한 방 가서 뭘 하자 뭐 하자 하는데 아닌가? 그러자? 아닌가? 아닌가? 나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남순아 남순이가 좀 설명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새끼가 뭔가 주장하잖아? 아닌거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 24시간 때 콘텐츠를 딱 한 번밖에 안잖아 아니 근데 그래서 이번에 난 느꼈어 남순이가 남순이가 됐건 누가 됐건 밀어붙이고 옆에서 서브 역할을 잘해주면 돼 맞아 맞아 진짜 그게 중요한 거 같아 다음 비글즈 24시간 또 하면 남순이 말이 맞는데 50%를 내가 담당할게 내가 콘텐츠 차라리 확실히 오케이 내가 50%를 담당할게 내가 보면 둘이 50%씩? 어 아니 근데 MSG는 형이 쳐줘야지 MSG 쳐줘야지 넣을 거 이거 보면서 아 이거 괜찮을 거 같다 그런 거 형이 잘하니까 그래 그래 그럼 내가 가지치기만 조금 아예 못을 박을게 이번에 한 개씩 다 짜오기로 해놓고 짰는데 뭐지? 금연 야 근데 금연 금연 골든배 금연은 성태가 짠거야 두 명 빼면 형들이 담배를 솔직히 말해줄게 성태는 진짜 오디오도 좋고 다 좋아 일단 사람이 유쾌하고 성태는 일단 보면 웃음 나오는 스타일이야 어딘가 하나 딱 그런게 없고 국임 없는 국임 없는 스타일인데 약간 그런 얘기해 아 형들 그러면은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이번 미글집사실 때 금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 해맑은 눈동자로 얘기하는데 야 이 씨발년아 당쵸 이 말을 못해요 우리는 했는데? 나는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뭔가 말을 못하겠다라고 애가 저기하니까 아니 근데 확실한거는 여러분들 성태가 보라하면 콘텐츠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잘 될거야 그거만 좀 구하면 될거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12시 끝나면 3시간에 쉴거에요 여러분들 3시간에 쉰거에요 그냥 이렇게 하자 미리 말 안하고 3시간 쉰 다음에 3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올거에요 3시간 쉬게 해주세요 다같이 우리도 쉬고 3시간 높이에서 바로 12시부터 3시까지 쉬는거야? 어 낮까지는 지금 이거 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침 없을거야 오늘 오침 없어 3시부터 10시까지 갈거야 풀루 풀루 10시까지 창현이 형이 뭐 한다고 아는데 뭔 말이야 그거는 야 야 이거 알거야? 뭐? 내가 니한테 말하고 창현이 형 그래 잠깐 맛빼기는 야 그럼 이렇게 하자 형님들 이거 어때요 우리 솔직히 그거 하면 야 시간 그렇게 한다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할께요 이렇게 할께요 3시간 쉰다며 아니요 종땅드래요 2시 하십니다 1시간 더 쉰다고 달라질거 없으니까 2시에 옵니다 어 2시에 올께요 그래그래그래 2시에 올께요 여러분들 2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근데 한가지만 말하자 창현이 형 컨텐츠를 한개 하자 삐져 짠거 자기가 있어 아 자자 자자 왜냐면 창현이 형은 안좋아실때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없이 거기에 따라가면 미리미리 만나서 해야지 왜 만나서 하냐 오케이 오케이 1시간 우리 빼는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뭐 창현이 형은 어떤걸 준비했든 여러분들이 뭐라 하지마 인정 그거에 대해서는 야 삼겹살 냄새도 뺄게 쌈배한테 피자 아 쌈배한테 피자 씹혀서 걸고 쌈배한테 피자 나 에서첸지 에밀이 아 나 조쿠한테 이번에 조쿠가 각성했어 뭐야 저번 24시간 때는 좀 별로였는데 이번에 커트에서 다 짜오는거 몰랐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요런지 아세요 왜그래요 호랑 안한다니까 지금 여기서라도 뭐가 소령이 머리 좀 야무지게 밀었냐 야무지게 아 머리 좀 약간 울퉁불퉁한거에 좀 소령이 확실히 그래도 성형을 해서 그런지 머리 밀고 나니까 인물이 살아 인정? 아니 소령이가 진짜 저거 어제 와 씹고 걸게요 형님들 아 지금 물지마 야무지게 피자 아 총리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철봉남 형님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니가 앉으세요 이 의자 은근 편해 이거 GK 아 몰라 이거 GK 아 K가 들어가 이름이? 아 장난이네 아 킥차 들어서 얘기 언급하지 마세요 음 알겠습니다 네 아 킥차 술집 차렸다고 하는데 초대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 이제 좀 친하게들 지내고 그래라 아니 근데 친하게 솔직히 억지로 뒤에서만 친하게 지내고 앞에도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보이는게 다니까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대하지 재밌어요 예? 니가 뭘 알아요 예? 앞에서 다 보이는 앞에서 친하게 지내자 보여주기 싫어하고 다 친하게 지내 뭐가 재밌어 내 주위 사람들은 니가 적폐였어 옛날에 인정? 아니 왜요? 나는 철구 안 싫어했어 당신이 아니 왜 적폐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말할게 내가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할게 왜냐면은 나도 언급하기 싫으니까 내 주위에 있던 새끼들이 이간질을 ㅈㄴ했어 니와 나랑 연주와 너는 칭찬만 해서 넘도 재밌어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너를 무너뜨리기를 바랬었던 것 같아 근데 니가 가서 흉가방송 하는거 딱 우리끼리 다 봤었거든 그때 부천에 모여가지고 그거 보니까 약간 패배감이 들었어 뭐냐면 나는 아무리 집에서 해도 이제 실내 콘텐츠로 다 하는데 이 새끼가 이제 나가가지고 진짜 흉가방송 ㅈㄴ 재밌게 하는 거야 지코 형이랑 그거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안되겠다 패배서는 했었지 내 독자노선이 있었지 근데 뭐 전 라이벌로 참겠어요? 그냥 옛날에 스카이프 말빨배틀 2대2로 했을때 그때부터 찌발렸었어 맞아 맞아 그때 왜 저한테 라이벌 관계를 믿으신거에요? 니가 나 견제했잖아 제가요? 옛날에 아니 지금에 아니 제가 형님을 견제했다고요? 그때 내가 시청자로서 말하면은 니가 견제 때려긴 했어 니가 나 견제했어 왜냐면 여러분 지금은 안 믿겠지만 왜그러냐면 이제 그게 있어 이 새끼가 내가 전날에 했던 공포게임 그대로 따라해서 하고 이 새끼가 내가 뭐 웃겨라를 하면은 이 새끼 바로 30분 뒤에 웃겨라 바로 시작하더라 그래서 그때 너 그렇게 했었어 소짐 안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봉준이가 니 옆에서 똥받이로 있었을때 봉준이가 니 옆에서 다 얘기해줬잖아 형 왜 방송 꺼졌어? 코티 형 욕 그렇게 욕해? 너 시발 뒤에서 나 뒷담 존나 깠잖아 와 내가 야 내가 뒷담을 깠다고요? 코티 형은? 근데 옛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니가 다 얘기했잖아 돼지새끼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지가 얘기하고 끝매짐 이거 도라이 아니야 지가 다 얘기했고 얘기하지 말래 돼지 콜라라병 걸렸나 이씨 웃긴 새끼네 이거 진짜로 이렇다 아니 자기 할 말 다 했어요 끝내는거야 도라인가 진짜 이거 이것이야말로 미친놈이야 ㅈ다 멋있게 담면 진짜 도라이네 이거 이게 남자 아이가 아 근데 이런거 인정합니다 왜냐면 제가 약간 방송 배운 사람은 솔직히 코티 형이긴 해요 근데 라이벌은 아니었어요 나보다 한참 미치였지 니가 내 방송 많이 봐 이새끼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 나 약발방 게임톡에 사던 시절 있잖아 게임톡에 사던 시절 때 이새끼 내 방송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내 방에 들어와갖고 이새끼 막 철구 아닌 척 하면서 목소리 그때 정답이다 그래 이새끼 옛날에 내 약발방에도 들어오고 그랬었어 그만해 옛날얘기 시발년아 지금 안하잖아 저거 새끼야 옛날얘기 하면 할말 없는 새끼야 이새끼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시발년이 이따쳐 이 개새끼야 이런 시간이라도 얘기하게 해 진짜 이새끼 이새끼 뭘하는줄 알아? 뭐? 나 절대 아프리카우 정답 못하이새끼라고 얘기해 아 맞아 그때 그랬어 나 들었어 나 들었어 내가 인반계에 펠레야 시발년아 15년도 17년도 칭찬인줄 알아 이 개새끼야 내가 턱형도 안될거라 그랬었거든 근데 턱형 솔직히 진짜 스타크래프트하는데 70달이 보고 있는거야 에휴 비응신 이랬는데 갑자기 시발년이 갑자기 파충류기 존나 데려오지 그러면서 갑자기 자 들어오셔야 돼 라마가 들어와 어 시발 라마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라마나 같이 풀 뜯어먹고 이러고 있는데 와 이새끼 인방판이 그때부터 변하더라구 맞아 맞아 그때부터 그랬어 그 턱형이 뭔지 안 봐? 어 그럼 이새끼 또 카피했네 바로 돼지 데려왔어 돼지 데려가서 살을 뽑아있죠 응 돼지가 이길건 지가 이길건 천재적이야 그때 존나 애들이 진짜 신선하게 됐었는데 그래 근데 솔직히 형도 느끼지 인방에서 보여줄거는 거의 다 나와서 솔직히 대체 맞잖아 거의 다 나와서 야 그래가지고 봉준이는 그거도 뭔데 무슨 뭐 인도 예능 이런것도 뭔데 하하하하 커드를 짤려고? 어 로드뷰 형이 옛날에 잘 살렸잖아 로드뷰 응 니가 북한 그거 탐방하고 뭐 존나 꿀잼이었어 아 그거? 와 나 너 땜 북한을 봤어 와 이 시발 내가 먹던 식혜에다가 쟤를 떠내 이 시발새끼 사과에 존나 없어요 개새끼가 몰랐어요 몰랐으면 죄송합니다 응 우리 지금 몇분 남았지? 12시야 12시야 자 여러분들 이제 2시간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동안 어떻게 뭐 틀어놔야될거 아냐 저는 어차피 자리가 없으니까 저 여기서 잔방 때릴게요 잔방을 여기서? 어 나 그때 저는 잔방에서 때릴게요 그럼 나도 할래 나도 잔방 아 그러면 안돼 나 앉아잘게 어차피 내 방송을 하고 이제 바로 나 앉아하고 콘텐츠 완성리를 좀 할게 예? 그러면은 우리 여기 셋이 우리 여기 셋이서 그냥 이렇게 돗자리 까고 앉아있는 느낌으로 마이크 꺼놓고 음악 들어 놓고 있자 우리끼리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 아 철국이 감사합니다 뭐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밖에서 얘기 나눈게 있는데 약간 24시간 중독 느낌이 있지 않아? 응 말해줄까? 말해줄까? 뭐 또? 아까 말했던거 24시간 아니 형 이거 있잖아 24시간이 왜 좋으냐면 우리끼리 24시간 하면서 대가리 존나 굴리잖아 보라짜려고 대가리 존나 굴리면 뭔가 그런거 있잖아 뭔가 생각이 많아지면서 뭔가 다음 우리가 다른 이제 개인적으로 보라짤 때 뭔가 생각이 좀 더 잘나 머리에 해전을 여기다 존나 굴려버리면 그러다가 내가 또 게임방송 이틀 3일 해버리면 또 이제 내 다음 보라짤 때 생각이 또 안나 내 이사지가 또 힘 박지고 또 보라짤고 존나 뇌굴리면 다음날에 내 보라 할 때 뭔가 생각이 잘 난다니까 맞아 맞아 진짜 그런게 있어 어 그런게 있어 여러분들 진짜 그런게 있어 진짜로 아니 진짜에요 나 지금 다리가 의족같다 저거 화면 보니까 나 다방에 더 피자 뭐? 다방에 더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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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 안 걸려 그러다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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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근데 우리 중에 치다 딱 치고 걸자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아니 3명이 담배 피고 3명이 담배 안 피우네 안 피워 응 3명 피고 3명 담배 가르쳐야 돼 담배 가르쳐야 돼 아 진짜 가르쳐야 돼 담배를 가르쳐야 돼 보라 잘 하려면은 잠시만 야 잠시만 니코틴이 들어가야 돼 진짜 딱 보니까 보라 잘 자는 3명 보라 못 자는 3명 딱 저기 있네 확실히 담배 피는 사람이 보라를 자주 두 대전이 팔러 나도 원래 아프리카 복귀했었을땐 담배 끊었었거든 전자담배 맞춰 피면서 약간 BJ들이 담배를 막 가서 피고 있으니까 몰려서 피고 있으니까 저승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전자담배 니코틴 없는걸로 좀 준비해달라 랄프가 사줬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담배 뻑뻑 피면서 얘기 들으니까 별 얘기 없어 시발련들 별 얘기 없어 그러다가 연초로 딱 옮기니까 뭔가 니코틴 들어가니까 약간 좀 뭔가 충전이 돼 뭔지 알지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산내 피하겠다 산내 피자 아니 뭔가 재밌잖아 닌사 지금 뭔가 재밌어 우리 약간 중독됐어 진짜 아 중독됐어 약간 좀 재밌어 근데 그런거 있었대 성태의 말도 들어보니까 입사직하기 전엔 잠이 안온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글즈는 확실히 긴장감이 있어 그래 맞아 약간 부담감 있고 그게 재밌는 거 같아 우리 너 없을 때 그 얘기도 하긴 했었어 좀 약간 근데 어차피 컷된 얘기긴 한데 좀 약간 좀 나영석식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힐링하면서 혐오감 그 제주도 특집같이 그 여행방송 이런거 얘기 했었는데 바로 컷 때렸어 시청자분들이. 족구감성 아니야. 그렇게 가지고. 아 근데 이럴 때 괜찮아. 우리 솔직히 다 휴방하는 날에는 휴방하고 진짜 할거 없을 때 했지. 할거 없을 때 다 모여서. 그냥 일단은 점심에 한 다음에 좀 재미있고 빡 꺼버리는. 아까 진짜 2,4시안 가면 이건 내가 볼 때 난리라고 소리를 오시게나고. 얘기한거 있어. 맞아 맞아. 그냥 가는건 괜찮아. 왜냐면 그런거 살짝 보여주는건 나쁘지 않아. 살짝. 그래. 그래도 우리가 보라스럽게 하는거 같긴해. 진짜 몸 안사리고. 소룡이 삭발도 대박이었어. 남순이 충격 먹었잖아. 그 옆에서 보면서. 아 나 어제 질문지를 본사람 누구 봤지 솔직히. 안 봤어. 진짜 아무도 안 봤어. 진짜 아무도 안 봤어. 진짜 아무도 안 봤어. 진짜 아무도 안 봤어. 근데 이 새끼 진짜 확실히 바리깡 드니까. 놀래버렸다. 놀래버렸다. 주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룡이를 학고라도 당했다. 뭐 이런 말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남순이 업어버치료 너무 재미있더라. 아 진짜 여기 대가리 총나 켜놓으니까. 진짜 할말 다 나오더라. 내가 돌아가더라. 진짜 주마등간이야. 총이었어 그게. 총이었어 너한테. 총구를 겨눘지. 와 2시간 동안 해가지고 조금 더. 섭외전화 돌리면서. 여기서 그냥 마이크 꺼놓고. 우리끼리 콘텐츠 회의하는 거. 저기 하는게 날 것 같아. 제 거실에서 하는 것보다. 보시면서 그냥 신나는 느낌으로. 콘텐츠 짜면서 바로 찾아. 이철민 씨오빠려나 소룡이 학고라서 미리 주작했겠지 밀자고. 아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그게 주작이었으면 내가 그렇게 떨지 않았으면. 와 X됐다 리얼이구나. 근데 그게 주작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게 채팅창 민심으로 그게 밀기가 되기 때문에. 맞아. X됐다 싶었지. 코트 형이 또 말 잘했어. 물리적이게 얘기해야 되니까. 아 근데 나도 약간 좀 그 생각 그거 좀. 태미 얘기는 좀 약간 나도 좀 떨리긴 했어. 코트도 대가리 밀고. 잘 됐다 소룡이도 이제 잘 될 거야. 그럼 우리 그러면 지금 식구 풀고. 우리 도차를 가고 이제. 어 담배. 어 담배. 펴. 일단 펴. 됐어 한번만. 자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 콘텐츠 회의 조금만 하다가. 일단 2시에 오도록 할게요. 아 일단 이거 방송을 켜두고. 노래 틀고. 여러분 화면만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 2시에. 제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머리 빼면.